이렇게 해서 간식 넣어야 돼 간식 간식 먹어봐 여기다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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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씹었어요 이런 식AH 양쪽 다 안으로 넣어주면 되요 잠시만요 unt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요 제가 한쪽 넣어줄게요 한쪽 가분에 넣어주세요 이거 한쪽도 넣어주세요 다 넣었어요? 그러면 우리 갑질을 만들어보자 갑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녀 몰랐어요 가자 마녀 몰랐어요 이제 자 여기 도둑 박지 눈 붙여줄까요? 지금 우리 박지 눈이 되기 시작 박지가 볼 수 있게 박지가 볼 수 있게 여기 눈 붙여주세요 여기 꽃에 맞서 여기 꽃에 맞서 여기 꽃에 맞서 여기 꽃에 맞서 이놈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놈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안 붙여서 여기 꽃에 맞서 여기 꽃에 맞서 여기 꽃에 맞서 그리고 이제 박지 눈을 붙여주세요 이빨도 붙여주세요 이빨 안 붙이면 박지 안 붙여요 그렇지 그럼 이제 박지 날게 우리 이비도 하나 넣자 이제 박지 만들어보자 이거 박지 만들어야 되겠지 선생님이 풀 이렇게 해줄게요 풀로 붙여주세요 쌩림 넣어도 돼 초콜릿 좀 붙여줄까요? 꾹 해주세요 꾹 꾹 꾹 이제 이거 하나 네네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Z 잤